제주도 공항구청 제주도 공항구청 아침에 밥 먹는 사람이 많나 봐 아침에 이런 거 먹어도 되냐? 좀 헤비하지 않아? 아 근데 찌개에 숯밥 준대 아 이 시간에 공항에 오다니 지네어도 진짬뽕을 팔까? 지네어 진짬뽕 라임이 맞는데 안팔 리가 있나 제짬뽕이었나? 밴는 안고픈데 진짬뽕 먹어야 될 거 같아 아이고 졸린다 티티 아침에 내 출근하면 말처럼 뛰어와서 꼬랑지를 흔들어 고양이가 아닌가 봐 출발합니다 거꾸로 앉아 제가 여긴 헤어와서 꼬랑지를 흔들어 불 Pumped Up 어유한 꼬막 여기가 배도 따뜻하나 봐. 여긴 택시 타는 데가 여긴 아닌데? 뭔데? 육동 웅갈비 이런 거 파네. 바다가 있잖아. 하지만 더 멋진 게 뒤에 있지. 용두암 해촌. 아침 식사됩니다. 이거 3인 세트 드세요. 1번으로? 네, 1번으로. 고기 따뜻해. 맛있다. 사실 고양이 음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를 만들어주실 오레오레베이라는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본사가 제주도예요. 공장도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놀러오려고 오레오레과 함께 하기로 한 건 아니고. 아니다. 여기가 청정 제주. 닭고기가 무항생제 닭고기가 살고 있대. 잠깐 닭고기 살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잔혹한데? 닭고기가 제조되고 있다. 고양이 육식이라 어쩔 수가 없네. 플러스 제주도에서만 캐치할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 그리고 미네랄밸런스가 맞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야옹이 간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온 김에 제주 브이로그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촬영을 하러 온 제주도의 우미집 카페입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같이 하실 우리 임대표님이 열심히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아주 멀리긴 한데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런 걸 주는 곳이야. 짠! 긴장해가지고 벼락치기 하는데 막 일시키고 여기는 케이크 먹고 있고. 그리고 노하우를 키워왔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있는 동물과 동물성 그리고 노하우를 키워왔습니다. 어? 욕심인 것 같아요. 아까 이번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짠! 어려워. 출장님들 이리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짠! 반복! 투명한데 이런 향이 나는 너무 신기하네. 완전 천연 액기스를 맑게 걸러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향만 남겨둔 상태인 거잖아요. 진짜 삼계탕 열 개를 쪼린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투명해요. 찰랑찰랑.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이게 무슨 맛이 날까? 닭 맛이 나네. 너도 한번 먹어볼래? 아냐 맛있어. 일단 숙룡 느낌. 저희 기후성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늘 잘 먹는 애들은 거의 뭐 나는 두루미 집에 초대받은 고양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혀가 안 닿아요 이런 식으로 먹는데 짠맛에 중독된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얼음 고양이한테는 뭔가 살짝 모자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막 찹찹찹찹 먹진 않더라도 천천히 건강한 식습관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시니어 고양이니까 좀 중독된 시니어 고양이도 막 미친 듯이 는 아니지만 그래도 첩첩첩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서 천천히 익숙해져가는 정도 수준의 기후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후성 테스트랑 제조 과정 정리하러 내려왔는데 뭐 어려움은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흠 뭔가 만든다는 건 늘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디디가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둔둔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저는 이제 미팅 끝내고 간식 먹으러 가자. 아침 analytics 아휴.. 20분 있어야 맛있을 것 같아. understand lantern 애들끝 딸기 슬픈 우유 오우 오우 코코, 코코. 코코, 코코. 엄청 예쁘다! 해! 우리 제품이 여기서 배를 타고 서울러 오는 거야. 저런 배는 비싼가? 얼마일까? 자동차보다 비싸겠지?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보지? 야, 거워. 왜 아무도 안 보지? 저기요! 안 들리나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오름 있잖아? 거길로 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항구가 더 가까이 보였었을 것 같다. 저기 앞에 이렇게. 근데 더 높았던 것 같지? 집에 못 돌아가서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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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참 보람찬 하루였어요. 이 음악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인두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육지에서 만날게요. 그렇지. 나도 제주사람 다 된 것 같아. 갈치 한 번 먹어. 제주사람 다. 와. 야. 와. 할아버지 아멘